이곳은 미지의 강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유일하게 동서로 4,400km를 흐르는 강 극한의 추위와 지는 듯한 무더위로 이방인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전설이 되어가는 열정위기 동물들의 타자 그들과 함께 진화 속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 생태의 중심초, 암울업니 한반도 백두대강과 연결된 러시아 시오테알린 산맥 연해주에서 암울강 하류까지 1,200km에 이르는 장대한 숲을 이룹니다 겨울 숲은 사냥꾼들의 갑축장입니다 사슴을 쫓던 사냥꾼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의 발자국은 계곡적으로 향했습니다 표범도 그 뒤를 밟았습니다 표범이 발톱으로 나무를 긁은 자국도 선명합니다 표범은 나무를 잘 탑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덮친 것입니다 시오테알린 산맥은 한반도와 생태계가 유사합니다 연해지와 암울강 유액에서 살아온 우대기이죠 숲의 사냥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사슴은 중요한 겨울 식량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사슴 한 마리 사냥꾼의 표적이 됩니다 사냥꾼이 사냥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어세를 당기지 않습니다 사냥꾼에서 사냥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간식을 찾고 싶습니다 사냥꾼 모든 자동무 compensator가 사냥꾼의 스페이 있는 이탈의 부부와 위의 인 request 사냥꾼의 경우에 위의 인식을 167가 사냥꾼의 수 운동을 시도합니다 사냥꾼의 준비를 har담 bespoke, 아들 길은 한반도둘을 두고 사냥꾼의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안정꾼의 사냥꾼이 이 twice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타이거 숲의 밤 동물을 추격하다 보면 해가 지고 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주위를 이겨내기 위해 숲의 도움을 청합니다 산 곳곳엔 생명을 다한 고목들이 있습니다 소규빈 나무를 골라 풀을 피우면 얼어죽지 않고 맹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3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사람, 띵, 래아파트 그래서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숲의 규칙을 지켜야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냥꾼 밤의 숲은 더 치열한 야생의 세계입니다 산을 오르는 맹수, 암으로 표범입니다 숲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냥꾼과 또 다른 사냥꾼의 대미 kad dialogues 10,000원 어느 쪽도 서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집계한 천주입니다 바로 지 overl題 잡아놓은 사슴을 다시 먹으러 온 표범 먹이는 꽁꽁 얼어있습니다 숲의 사냥꾼들에겐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가진 표범 한번 사냥하면 먹잇검을 일정한 장소에 두고 며칠동안 워감에 먹습니다 표범은 꼬리가 80cm에 이르고 온몸에 매화 무늬가 있습니다 사슴은 사냥꾼이 아닌 표범의 것 남의 사냥꾼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대게이족의 불문율입니다 양의 사냥꾼이 지구성에 약 50여 마리만 남은 암으로 표범 그 중 절반이 넘는 30여 마리가 이곳 시오테 알린의 타이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길이 4,400킬로미터의 암으로 헤이롱강 동북아시아 생태와 문명의 젖절입니다 한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대형알령 숲에 사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어른 춘족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냉혹한 추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은 사냥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른 자기가 물을 마시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른 춘족은 사냥감을 쫓아 야영 생활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작나무를 베어서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나무를 우선설처럼 조합해 원추형으로 세우고 동물의 가죽을 덮습니다 빈틈은 눈으로 덮어 바람을 막고 천정은 튀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산약을 떠나기 전에 말에 재가를 녹입니다 온 재가를 물리면 말의 이빨이 빠지고 입도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선은 말에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말은 지구력이 강해 사람을 태우고 하루 1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야영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깊은 숲으로 사냥을 떠납니다 숲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대흥알령 북쪽으로 아무르강과 접하고 있는 이 산맥은 침엽수로 이루어진 파이가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숲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 숲엔 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사냥꾼들에게는 길잡이가 됩니다 지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른 춘족이 노리는 것은 멧돼지 그러니까 나무에는 나이 뱅을 삐인 것입니다 이 흔적이 풍부하기가 나무에 몸을 비빈 흔적입니다 흔적이 풍부하기도 함 아름다운 focus Livest up 그리고 아흰하고 멧돼지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개체수가 많아 사냥감으로는 제격입니다 멧돼지는 후각에 이민해 맞바람을 맞으며 접근해야 합니다 멧돼지는 멧돼지는 경계를 늦췄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곧바로 사냥감을 해치합니다 어른 춘족은 숲의 신을 성깁니다 큰 나무에 산신령이 얼굴을 새기고 무사히 사냥할 수 있길 빕니다 그리고 사냥한 동물들이 환생하길 기원합니다 야생에서 얻은 고기는 이들의 양식입니다 숲에서 하루 사냥을 하면 가족들의 일주일 식량이 마련됩니다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수리업생은 그들은 먹고 누릴 때마다 산과 하늘에 감사합니다 가! 가! 대흥알령 일대엔 스플로비는 어른 춘저 약 4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춥고 연교차가 큰 달가 지도입니다. 이곳엔 독특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분 손실을 최소화한 침엽수림이 형성돼 있습니다. 숲의 식물상은 그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의 생존 방식을 결정합니다. 숲룩 유목민이란 뜻을 가진 차탕족. 숲룩은 타이거 숲의 일권입니다. 숲룩은 사람의 보호를 받지만 야성의 습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는 야생상태인 숲룩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소금 때문입니다. 초식동물인 숲룩은 자연에서 염분을 섭취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목민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야생을 사람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는 소금 뭉치 소리만 들려도 반응합니다. 숲룩은 주인이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압니다. 염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탕족에게 숲룩은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을 나르거나 먼 길을 떠날 때 숲룩을 이용합니다.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말 대신 힘과 추위에 강한 숲룩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다섯 살. qualitative Healthcare analysis 미쓰 preoc위에"; Gesundheits 아계생 Adele 숲룩을 능숙하게 다루기엔 아직 어底입니다. 잘 pus하니 불이하니 unified 숲룩은 숲에서 빨리 달릴 수 있고 힘도 쎊습니다. 숲룩은 숲에서 빨리 달릴 수 있고 힘도 세입니다. 질손이 넘은 할머니도 평생 이곳에서 술록을 직접 타고 보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차탕죽의 음막 이동이 간편하도록 집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23명의 손자를 봤습니다 술록과 함께 타이가 숲에서 3대가 살아갑니다 4살 손자를 할머니의 술록에 태웁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반려풀을 했던 술록 이제 4살 손자에게 대물림 됩니다 술록의 나이는 10살 숲엔 늙은 술록과 어린 유목민의 또 다른 소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탕죽은 유목과 사냥을 함께합니다 1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사냥터로 향합니다 술록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눈길입니다 술록의 털로 바람결을 확인합니다 바람의 반대 방향에서 몰아야 들키지 않습니다 버스조가 자리를 잡습니다 몰이조가 사냥감을 몹니다 스페이턴 노루 세 마리가 뛰쳐나옵니다 시작해 드릴거에요 시작해 드릴거에요 시작해 드릴거에요 순록과 총을 이용한 사장이었지만 놀이의 빠른 발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COTRN 300의 타이가 속 얼어붙은 강은 길이 됩니다 우대계의족 생활의 근거지인 피킨강 아무르강의 지류이자 수많은 야생을 키웁니다 물가치는 기온에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하러 나왔습니다 사냥꾼이 나달 몇 개로 산수에게 말을 건댑니다 그들은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압니다 우대계의 사냥꾼들이 숲에서 타이가 최고의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도폭이 크고 일직선에 가까운 걸음걸이 보랑입니다 부대계의 관객은 어랑이는 우대게이에게 살아있는 신입니다. 타이거 숲의 신 호랑이 200kg의 몸과 9cm에 이르는 송근이로 공격하는 절대강자 호랑이 우대게이 사람들은 호랑이가 있어 숲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이거 숲의 신 호랑이